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까지 엿새째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는데, 심지어 확진자 가운데 한 사람은 한 달 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급계약 광주시는 오늘부터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광주의 한 확진자가 들렀던 남구소재 호프집. 같은 날 이곳을 이용했던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뒤늦게 증상이 나타난 종업원과 손님 등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특히 1명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돼 방역당국이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또 사우나와 마트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 심지어 신규 확진자 한 명은 한 달 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의료기관 종사자였는데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통해 꼬리를 물며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광주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생활체육동호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내일부터 엿새 동안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목포시는 이달 들어서만 확진자가 14명이 발생했고, 특히 지난 20일부터 5일 동안 12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는 현행 1.5단계로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과 모임, 행사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종교시설 운영도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난 1년, 원격 수업이 자리 잡으면서 학교 교육 현장이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온라인 수업으로 빅데이터가 축적된다면, 인공지능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에 이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10년도 더 걸릴 법했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미래형 학교 시대가 앞당겨졌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창원방송 총국 천현수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영어수업. 교실에는 선생님만 있고, 학생 26명은 모두 집에서 수업에 참여합니다. 선생님이 전자펜으로 쓰면 학생 모니터에 그대로 나타나 칠판을 대신합니다. 질문과 응답도 양방향입니다. 얘들아, 위가 누굴까? 청문 박사입니다. 그렇지. 코로나19 학산 1년이 바꿔놓은 교실의 모습입니다. 교사들은 과목별 온라인 수업 준비해, 학생들은 수업 참여와 과제 제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포털, 네이버와 공동으로 개발한 원격 수업 프로그램인 아이톡톡을 사용하는 경남의 학생은 78%. 빅데이터가 축적되면 인공지능이 학생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오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도 원격 수업은 그대로 활용됩니다. 도시와 농산, 의총 간 교육 수준의 간극을 좁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 교실에서는 형식적인 교실보다는 아무래도 가변성이 있고, 학생 중심의 교실로 바뀔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산 속에 학교의 공백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작됐던 원격 수업. 교육 현장을 미래형 학교로 급속하게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 올해 첫 야생진득이 사망자가 지난달 경북, 경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이상 고운 탓에 참진득이 활동 시기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빨라지면서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방송총국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주시 서면에서 79살 여성이 밭일을 한 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 과수원 등으로 일을 나가는 이 여성은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달 28일 숨졌습니다. 입원 후에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서 사망하셨는데 이후 검사 결과 진득이가 원인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살인진득이로 알려진 작은 소피 참진득이가 보유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SFTS는 참진득이에 물린 뒤 2주간의 잠복기 후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감염병으로 지난해 경북에서는 33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첫 환자가 5월에 나왔지만 올해는 초봄 이상 고운 탓에 참진득이 활동이 빨라지면서 3월부터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방역 당국은 진득이에 물리지 않기 위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야외 활동을 한 뒤에는 집 밖에서 옷을 충분히 털고 곧바로 세탁을 해야 진득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옷에서 진득이가 발견되거나 몸에 물린 흔적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교육부의 교원 능력개발평가 강행 방침에 대해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장서궁 전남교육감은 자료를 내고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시점에서 교육부가 교원 능력평가 강행 방침을 밝혀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 능력평가 시행을 늦춰달라는 입장문을 밝혔는데도 강행 방침을 정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이 수강 학생 수가 적거나 가르칠 교원이 없는 81개 과목을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고교 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광주지역 32개 고등학교가 서로 협력해 81개 공동교육과정 계목을 개설하고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일선 고교가 서로 협력해 거점학교에 해당 과목을 개설하면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선진국인 덴마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민간 자본 48조 5천억 원을 들여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늘과 오는 29일 덴마크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자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상풍력 단지를 설치한 덴마크의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면 지역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녹차 생산지인 보성군과 경남 하동군이 한국 차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양 지자체는 차 산업 발전 협의회를 열고, 경관 직불금 지원 대상에 차 나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에 공동 건의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 내년 개최 예정인 보성 하동 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로 홍보관을 개설하고, 보성과 하동을 잇는 이른바 T로드 상품을 운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광주 시립수목원이 조성 예정지 지정 13년 만인 내년에 문을 열게 됩니다. 광주 시립수목원은 남구 양과동 황역위생매립장 주변에 총 사업비 470억 원을 투입해 24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지난해 4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대부분 공정을 진행하고 내년 5월 조성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숲길을 걸으며 식물들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립수목원은 환영의 숲, 무등산 4개 숲, 미래건강숲 등 3개 주제로 구분돼 조성될 예정입니다. 광주 북구청이 광주교육대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나섭니다. 북구는 오늘 광주교육대에서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교육대 제2운동장 부지에 들어서게 될 반다비 복합체육센터는 연면적 4,621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과 공동 육아 나눔터 등이 조성됩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가 오늘부터 시작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농가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태풍과 호우 피해를 입은 3만여 농가가 보험금 699억 원을 수령해 경영안정에 보탬이 됐다며, SNS 등을 통해 농가의 벼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농가에는 헥타르당 보험료를 전체의 20% 수준인 8만 6천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남 지역에 세분화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최선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현재 전남 동북권과 서북권으로만 관련돼 있는 경보체계를 오염원이 많은 광양만권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 5일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전 예약을 통해 시간대별로 50명으로 참여인원이 제한됩니다. 기념식은 비눗방울 공연을 시작으로 아동관리 헌장 낭독, 인형극 등이 이어지며 각종 체험 부스와 놀이 공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행사와 공연 모습은 유튜브 헬로광주와 광주시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 업계를 돕기 위해 여행업체 인센티브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48개 여행업체의 전남 여행 상품 117개를 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24개 업체 66개 여행 상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차량당 지원하는 최소 인원도 4명으로 완화해 소규모 전남 여행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도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따뜻하고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겠지만 예년 이맘때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맑은 날씨는 오늘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다소 흐리고 남해안 지역은 오후에 5mm 미만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건조특보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다면 주말 사이에 서부지역과 일부 내륙지역으로도 확대가 됐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셔야겠고요. 불씨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습니다. 화순과 낮주 1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22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여수 18도, 순천과 광양 20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1도, 무한과 영암 22도, 해남 2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저녁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겠고요. 서해남부 먼바다도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 지역에, 금요일에는 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